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청교의 교리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교리의 내용보다는 보청교의 교리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또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보청교는 일제시대 때 수많은 신도를 가진 우리 건대사의 아주 중요한 종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종교가 가진 교리는 무엇이고 또 그 교리가 중간에 변경되는데 그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과정은 또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보청교를 다룬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청교 하면 차경석과 동일시하는데 그 이유는 보청교를 창교한 사람이 차경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경석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어디서 가져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강정산 상대님의 어떤 사상을 이어 받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청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전 그러니까 강정산 상대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보청교는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청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학이고 또 하나는 정산 상대와의 만남입니다. 차경석은 앞에 발표한 것처럼 차경석은 차경석의 부친이 차중필 자치구라고 동학의 유명한 접주였고 차경석은 자연스럽게 동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동학일진회가 친일행적을 하고 이래서 탈퇴하고 생업을 종사하다가 그 이후에 강정산 상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부터 차경석의 종교적인 활동 혹은 종교성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1907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차경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차경석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정산 상대와의 만남과 또 그 가르침을 받은 과정 그리고 정산 상대의 사후에 또 차경석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2장은 차경석과 보청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경석의 인품, 차경석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경석은 15살 때 형장에서 죽어간 아버지를 어부다가 대영리에 장사 지낸 아주 대담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차경석의 어떤 인품뿐만 아니라 또 학식도 나름대로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도 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차경석의 어떤 종교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정산 상대님을 만남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 종교 어떤 활동은 1911년도에 시작돼 태월교 그러니까 고수분님의 어떤 교단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의 장소가 차경석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대영리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교단을 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경석도 그 교단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고수부를 배제시키고 자신이 그 교단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그때가 1914년, 15년쯤 되죠. 그래서 1916년쯤 되면 그 선도교 혹은 태월교라 불리는 고수분님 교단의 실질적인 통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16년도에 24방주를 임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태월교를 태월교가 신도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단을 차경석이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24방주를 임명했다는 것은 이때 24방주를 임명한 뒤에 또 2년이 있으면 19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방주를 임명하는데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보청교 조직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년쯤 되면 보청교의 단체 조직을 하늘에 알리고 그 조직을 보편화하고 그다음에 공식화하는 그런 천재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가 아마 보청교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1919년 9월 달입니다. 그때 9월 말인데 천재를 올리면서 보청교라는 조직이 60방주를 갖춘 거대한 조직으로 형성이 되고 차경석은 그 교단의 교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교의 시작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보청교가 과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1919년도에는 교리가 없었는데 그렇죠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청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아무런 신앙적인 규범이나 이런 신앙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교의 뿌리가 정산상제님이고 그다음에 그 종통을 이어받은 태모고수부의 교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청교의 교리는 정산상제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청교의 교리가 처음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때 그 교리는 정산상제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다 교리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21년, 1921년은 보청교가 그 이름을 보아교라는 이름을 하늘에 구하는 그런 천재였는데 이 천재에서 차경석은 보아교라는 이름을 하늘에 구하고 실질적인 종교단체로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교라는 이름을 고천했는데 하늘에 알렸는데 그때가 1921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인데 그런데 이름이 바뀐 것은 1922년도입니다. 22년도에 22년 초에 보청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보아교였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상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상호가 그 당시에 1921년도에 고천재를 지낼 때 이상호는 감방에 있었습니다. 감방에 있었고 보청교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보아교라고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자 일제에서는 보청교를 공개화해서 감시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인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바로 이상호한테 맡겼습니다. 이상호 감방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감방에 있는 이상호를 불러다가 당시 경찰 간부가 나가서 보청교를 그러니까 보청부하교죠. 보아교를 좀 더 공식화하고 그 조직을 공개하면 좀 자유로운 어떤 종교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해유를 합니다. 해유를 하니까 이제 해유를 하면서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이상호가 나와서 차경석을 찾아가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를 좀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차경석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교가 공개되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감방에 가거나 아니면 만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차경석 당시 교주가 이상호한테 그럼 가서 이름을 등록하고 교리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차경석은 정읍에 있었는 게 아시니까 도망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경석은 이제 교리가 커지자 일제가 감시가 심해지고 그래서 1917년도에 외유를 떠나면서 도망을 가서 도망을 다니면서 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상호를 만나서 이상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교의 이름을 등록을 하고 교리를 또 등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명을 등록하면서 이상호가 보청교라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아까 나왔죠. 보자는 보하에서 보자를 따고 천자는 당시에 이제 공인된 종교인 천주교 천도교 이런 천자를 따서 이제 보청교라고 이름을 등록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호의 독단적인 행동이거든요. 원래 등록을 하라고 해서 보하교라고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1921년도에 천재를 지낼 때 보하교라고 고천을 했거든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보청교라고 바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제에 이름을 등록하고 다음에 교리를 등록하는데 이때 정해진 교리가 뭐냐 하면 일심, 상생, 거병, 해원, 후천성경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후천성경은 보청교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이념이 일심이고 상생이고 그다음에 거병, 병을 없애는 것 거병이고 그다음에 해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목적이 이제 후천의 상생인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다섯 개의 교리는 뭡니까? 바로 정선상제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들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 사실 이 진리들은 보청교의 교리로 등록이 되는데 이 상호가 그 당시에 다니면서 정선상제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하던 종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은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교리로 삼은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리가 성립이 됐는데 그때가 1922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가 공시가 되면서 또 보청교에서 나오는 여러 잡지들에서 보청교의 교리로 또 보편화되고 공시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문자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1922년도에 나온 보청교의 기관지인데 보청교보라는 책이 나옵니다. 1922년 7월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이상호입니다. 이상호인데 여기서 보청교 선포문이라는 글을 앞장에 실게 되는데 그 선포문에서 보청교는 이러이러한 이념을 가진 종교이고 이런 것을 지향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문에 보면 보청교는 해원과 상생 그리고 후천 성경을 지향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공식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청교보는 창간되자 말자 폐간되고 그 다음에 1923년도 10월에 새로운 보청교의 기관지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유명한 보광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보광이라는 잡지는 보청교의 보자고 빛광자를 써서 보광인데 4호까지 나옵니다. 4호까지 나오는데 이 보광의 편집자는 누구냐 하면 이성령입니다. 이성령. 이성령인데 이상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보광이라는 것도 보청교의 기관지로 창간되는데 이 보청교의 기관지인 보광 창간호에서도 보청교의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당연히 보청교의 교리는 정산 상대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원상생, 거병, 해원, 일심, 후천성경 이렇게 다섯 가지를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러한 교리들이 사실 보청교가 생겨나면서 보청교가 만들어낸 교리는 아니죠. 보청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보청교의 연을 쭉 그설로 올라가 보면 정산 상자님이 있고 정산 상자님을 만난 차경석이 차경석이 그것을 종교활동을 하면서 후에 태월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월교에서 세례를 길러서 보청교를 만들게 되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정산 상자에게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보청교의 교리가 그렇게 정산 상자님의 가르침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교리가 차경석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이 교리 변경을 보통 1928년 천재 때 천재 때 무신년인데요 무신년인데요 무신년 때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정산 보청교사에서는 무진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진설법 무진 년의 차경석이 교를 설했다 이렇게 해서 무진설법인데 그리고 이 무진설법에서 교리를 변경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 부인인 이시부인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뭡니까 이시부인의 개안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보니까 보청교의 신앙대상인 정산상제님의 어떤 위패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차경석의 아버지의 신이 들어서 있는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걸 대상으로 그걸 외교로 해서 신앙대상이 변경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러한 교리변경의 과정이 무엇인가 또 왜 교리를 변경했는가 그다음에 그 교리변경을 통해서 차경석의 어떤 신앙심 신앙심이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추적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928년에 교리가 변경되는데 그 교리가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어떤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1919년 천재를 지내면서 차경석이 그 거대한 보청계란 조직의 교주로 등극을 하는데 일단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조직이 형성되면 그 조직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이념이나 또 행위규범 또 교회의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아마 차경석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19년 고천재 이전에 4월달에 고천재는 9월달에 있었는데 4월달에 차경석이 경고문을 각 신도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 경고문에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도덕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후에 또 1922년도 들어와서 1921년도에 천재를 지내고 난 뒤에 교명을 이제 보화교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 해에 또 12계명을 선포합니다 차경석이 신도들한테 12계명을 선포하는데 그 12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 하면 존상제입니다 존상제 상제님을 존중하고 신앙한다 이런 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은 뭐냐 하면 숭도덕입니다 숭상할 숭자에다가 도덕이죠 그래서 도덕을 숭상한다라고 하고 12계명까지인데 그 뒤에 계명은 신도들 간에 행해야 될 규칙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12계명을 선포하는데 12계명 중에 1계명이 아까 존상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숭도덕이죠 숭도덕인데 나머지 것들도 다 도덕적인 행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숭도덕이라고 할 때 이 도덕은 아마도 인과 의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1928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인의가 교리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숭도덕이라는 것이 인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그렇게 12계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좀 깊어져서 결국 1928년도에 무진설법을 통해서 유교적인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경석이 이러한 어떤 교리 변경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 1919년도에 부터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공표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1924년도 3년도 4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청교회에서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유교화됐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유교화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때가 1924년 5년도가 보청교회 혁신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전에 교리에 대한 유교적 교리가 발표됐겠죠 그래서 아마도 1924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교리가 유교적으로 완전히 공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1922년도에 나온 보청교보라는 기관지하고 또 1923년도에 나온 보청교회의 어떤 보강이라는 기관지에서 보청교회 교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은밀하게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교리를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그러한 교리를 초기에 아마 발표를 하고 유교적 교리를 당시 방주들이나 고위 간부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러자 우리는 정산상제님을 믿고 또 그 아래침을 따르는 단체인데 보청교회는 왜 유교적 교리를 가져오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청교회에 대한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 결국 그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유교하니까 그 이전에 24년도에 1924년도에 보청교회의 교리가 유교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결국은 1928년도에 무진설법에서 자경석은 유교적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인과의고 인의고 그 다음에 주의 보청교회의 주의가 상생입니다 상생 상생주의고 그 다음에 보청교회의 목적이 대동성경입니다 대동성경 그 다음에 보청교회의 4대 교강이 있는데 강령이 4대 강령이 경천 명덕 그 다음에 정륜 애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걸 4대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다시피 4대 강령은 전부 다 유교적 개념이죠 경천 명덕 그 다음에 정륜 발언윤리입니다 정륜 애인 이것이 바로 4대 강령인데 이렇게 1928년도에 유교적인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발표하고 나니까 유교적 교리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보면 모든 신도들이 유교적인 수행방법 그 이전에 어떤 신도적인 수행방법이 아니고 또 유교의 수행방법을 행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또 다음에 1921년도에 고천재 때 고천재의 위패 재단을 모시는데 그 재단에 위패가 3개가 올라가는데 그 위패가 뭐냐면 1광명 월광명 성광명 이렇게 해서 3위패를 모시게 되는데 이때 1월성 중에서 월 위패가 바로 정산상재님을 가르치는 옥항상재의 위패입니다 그래서 이 3위패를 모시면서 3광령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대상의 양태가 또 변화됩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정산상재님에게만 절한다 정산상재에만 신앙한다 이런 교리였는데 교리였고 신앙이었는데 이것이 1928년 이후에 물론 1921년도부터 3광령 신의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신앙의 어떤 양태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변화하게 되는데 결국 1928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신로변경이다 이렇게 연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신로변경이나 교리변경 물론 실제적으로 보청계 교리가 유교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형태도 정산상재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신앙 양식에서 3광령을 모시는 신앙 양태로 변화했는 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도 유교적인 어떤 정정의 유교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차경석이 정산상재님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났는가 물론 신로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교리를 유교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과정을 살펴본 결과 차경석이 유교적 교리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완전히 유교적인 것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뀐 교리에서도 일심이 들어가고 상생이 들어가고 또 대동성경이 들어갑니다 물론 대동성경이 보청계의 목적인데 대동이라는 유교적 개념으로 성경을 형용하긴 하지만 성경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의 이라는 것도 알다시피 강정산 상대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인 대인 이렇게 본다면 차경석이 그러한 교리를 완전히 유교적으로 바꿨다라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런 얘기고 또 신앙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것도 말 전에 차경석을 차경석이 무라이마 지준이라는 일본인 민속학자 종교학자죠 민속학자에게 아까 조선의 유사 종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가 1934년입니다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차경석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물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보청교의 차경석이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차경석은 내가 태월주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직 태월주 주문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옥황상재님하고 그 당시에 보청교의 교조라고 얘기해야 되는 강정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차경석은 옥황상재가 바로 인간으로 강세하신 강정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차경석이 일본인 종교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한 대답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그 당시에 교리는 뭡니까 교리는 유교적인 교리 인의와 대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는 포함된 것이 후기의 유교적 교리에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상재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무증설법이라는 그러한 어떤 보청교의 하나의 종교적인 사태 사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차경석과 보청교의 교리가 유교적으로 바뀌었고 또 그 신앙의 대상도 변질되었다 그래서 차경석은 정산상재를 배반했다 이정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산교사라는 책에서 차경석은 강정산 상재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평가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정산 차경석은 말년에 보청교의 어떤 중요한 수행법과 또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태월주 수행과 정산상재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오직 보청교의 갈 길이고 또 자신도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대달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에 아주 작은 부분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교리 연구를 하면서 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보청교 교리가 성립되고 변화된 그 과정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차경석의 어떤 원래 모습 본모습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다음에 이제 1번인데 2번에서는 보청교가 가진 그 교리의 철학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